네.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입니다. 좀 전에 우리 미래통합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께서 기자회견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독점하고 세금폭단법을 졸속 처리하려 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이에 대한 논평입니다. 조금 전에 논평은 제가 저희들이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조세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기습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 간사가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도 있고 상견례조차 못한 상임위도 있는데 다짜고짜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부터 상정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여자 간사 간 합의로 전체의 상정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야당과 합의 없이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려다가 통합당 의원들의 항의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또 행정안정위원회도 조금 전에 기자회견에서 보셨듯이 이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 상임위법안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전제로 전체의 의회 상정하고 대체 토론 후에 소유의 해부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치며 이견을 조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법의 절차입니다. 특히 같은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을 경우에는 모든 법안을 함께 상정해서 병합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의 발의법안은 제쳐두고 오로지 자신들이 낸 법안만 상정해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제출된 법안부터 처리해 나간다는 선입선출 원칙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커다란 세부담을 떠안기거나 집값과 임대료를 오히려 올릴 역작용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시에 따른 부담 또 새로운 임대차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이로 인해 비질 부작용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정책 검토도 없습니다. 그런 토론을 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차 무시이자 의회 독재입니다. 이렇게 졸속 처리된 법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통합당은 국민 세금 부담과 직필된 법안을 정상적인 상임위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독단 처리하는 것을 묵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올릴 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689년 영국의회가 제정한 권리장전이 우리 세계사에서 민주주의 허시로 기록되는 까닭입니다. 대표 없이 과시 없다. 즉 국민의 뜻을 묻고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과시해서는 안 들립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정치의 역사적 검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검언을 민주당이 지금 무시하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은 정상적 상임위 절차, 국회법 절차로 돌아와서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 부담을 안길 수도 있는 법안들 그리고 국민의 지금 주택가격 인상, 임대가격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 고통을 들어줄 수 있도록 그런 법안들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여야 합의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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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